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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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환석위에 거닫고 짐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러며 바람 무딛쳐도 환석위에 세운 짐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환세 환석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위에 거닫고 짐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러며 바람 무딛칠 때 모래위에 세운 짐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환세 환석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환석위가 아니면 모래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게 세운 복도 따라서 영영 상을 줄이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환세 환석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환석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니면 해atch진과 모습으로 말씀해 주세요 JI